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로라 전 차기 한인회장 당선자가 오늘 당선 확정 기자회견에서 차기 한인회에 차세대 젊은 이사들을 대거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제 단독 입후보에 이어 오늘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로라 전 당선자는 차기 이사진 구성은 모두 50명 정도로 이 중 절반을 1.5세 2세인 차세대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임 직후 각 지역 사회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인회를 주류 사회와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단일 창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연방센서수국이 오는 7월부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주택 보유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집계에 포함시킵니다. 아시안부동산협회는 센서수국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온 결과라고 설명하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경제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서수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1년에 한 번 그것도 다른 소수민족과 합쳐져 보고됐던 아시안주택 부위 현황은 앞으로 분기별로 분류돼 통계로 보고됩니다. 가주건설협회가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LA시 지진보관공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일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진보관공사 계획서 제출법 등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련 절차에 대한 소개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LA시는 지난 2월 지진 취약 건물로 분류된 목주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지진보관공사 명령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세리토스와 가든그로브 각 1개 지점에 문을 닫습니다. 한미은행 측은 그동안 세리토스와 가든그로브에서 2개씩 모두 4개의 지점을 운영해오다 이번에 영업망이 겹치는 2개 지점을 정리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회전되는 지점들은 오는 7월 29일까지 운영합니다.